제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네, 국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도와주시겠습니까? Yeah, hot track of a year. You know what I'm doing right now, I'm not here. Cause I'm back again, get once again. It's you, honey, it's I'm once again. I'm back again, get once again. It's ready, all star top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come on. 우리들의 얘기로만, 흥이 많은 시나도록. A year is alright, a way to survive. It will be alright, let's go, alright. 세월의 문과각해져가 내 현실의 삶과 이상 속의 아련한 추억이 너무 그립해 친구들과 디노들 그 동매. 어느 날 자매성에 어나댄 꿈에서 볼뜨려 나의 꿈에 자세가 빠지 친구들과 같이 널 묶은 기분으로 가슴이 뛰었지. 대접하게 느끼고 추억의 자녀의 숨을 느끼고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지면 소듭병은 나만을 불고 여기 추억과 바다 바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인생에 뭐가 더 있나? 돈, 너, 미래, 다이아말로 영원할 수 없어 다해 몸들게 수 없는 내 말. 혼란한 가을. 이 곡은 누구에게는 이제 그만해. 네, 노스가. 많이 했다. 이거라도 통제 되지 말아야지. 이건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공추야. 제2의 전송기가 열리겠다. 조금 더 빼야될 것 같아요 랩 완전 잘하네 섹시해 섹시해 그러니까 무대 장악력이 대단한데 섹시해 우리 옆에서 춤을 너무 열심히 춰 두 사람이 잘하네 홍범수씨는 본인 무대가 잘 안됐다는 이유지 남의 무대가 너무 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라도 유대 내 뿐 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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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취 없지만 통말로 썼어 그럼 그 무대는 아예 통편집해도 될까요? 아마 괜찮아요 여기서 살았어